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세번째 애입니다. 또 계속해 보겠습니다. 국세징수의 목적이 재산권 박탈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악화되면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세수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죠. 여기서 강화되는 것은 체납징수는 강화된다 이거 아닙니까.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압류건수는 높아지고 공맥건수도 높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맥건수를 이렇게 보면은 1억짜리가 점점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1억짜리가 보통 여기서 8천만원에서 이렇게 공매가 애정이 시작됐다. 애정가액이. 그러면 나중에는 보니까 애기수는 6천만원 됐다가 5천만원 됐다가 4천만원까지 이렇게 떨어지더라. 그러면 여기서 1억짜리가 4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억을 가지고 이 재산을 모을 때는 1억이 들었는데 세금을 내려고 보니까 4천만원밖에 평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1억짜리를 가지고 가서 내가 체납이 5천만원이면 5천만원 네가 가지고 5천만원 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덜 억울한데 국가가 이걸 공매를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4천만원밖에 안 나오니까 당신 말이야 나한테 오히려 더 천만원 더 내놔. 그러니까 세상에 그걸 말이라고 하냐 집 가지고 가서 뺏어놓고 우리들 거리로 놔둬게 처자식 다 죽게끔 해놓고 나서 돈을 더 달라고 하면 너 같으면 너 피 눈물 있냐 없냐. 개인이라면 그렇게 당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국가니까 피 눈물이 없다고 그러죠. 아 천만원 더 내놔. 천만원 너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받을 거야. 이거예요. 징그런 자식 이렇게 하면서 개인 같으면 그렇게 말을 하죠. 너는 피 눈물도 없고 너는 예비도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대뜸 화가 나오죠. 그런데 그 공무원한테 아무리 말을 해봐야 뭐 할 겁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뒤돌아 서가지고 내가 그래도 선량한 세무공무원은 내가 이러려고 세무공무원 됐던가 하면서 그 자괴감은 들죠. 그러지만 그 순간을 또 끝나죠. 그 사람도 또 세무공무원으로서 생존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 세상이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약자는 죽는 거예요. 경제적인 강자는 이런 거에 잘 안 걸린다니까요. 왜? 미리미리 대비를 하니까. 크게 하는 사람은 다 대비하면서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이렇게 됐을 때 체납자 가족들이 집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해야 되냐 이거. 그거는 위정자들이 해야죠. 위정자들이. 그리고 그쪽의 국세에 관련된 고위공무원들이 해야죠. 국장까지는 조직에 충성하면서 뭐를 규제하고 우리가 이 정도면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징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체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압류권수 많이 셌습니다. 우리가 공맥 많이 해가지고 징수율을 더 높였습니다. 이렇게 자랑할지는 몰라도. 국세 청장이 되면 전부 다 어제의 규제 마인드가 구제 마인드로 다 바뀌어집니다. 이게 참 미안해요. 어젯간만 해도 규제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청장만 되면 이게 짝대기가 딱 하나 빼져가지고 구제 마인드가 된다니까요. 이 짝대기를 빼느냐 안 빼느냐에 따라서 높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든지 고위 공무원들은 이게 빠져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규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 되기 쉽지가 않아요. 다 국민들한테 내가 당신들을 구제해 주겠다. 국민들을 위해 주겠다. 전혀 그동안에 겪어보지 않은 세상 만들어내겠다. 뭔가 황금빛 찬란한 분홍빛 핑크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그게 구제죠. 나한테 잘해 주는가 보다. 나 구제해 주려는가 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은 그런데 윗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핑크빛으로 말을 하는데 밑에 조직에 일을 하는 일서는 현실은요. 무자르듯이 증세만을 위한 증세 행정을 해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국세청장이 위에서 아무리 이렇게 직원들한테 내려온 이게 2년 반 걸린다는 농담이 있잖아요. 2년 반. 그런데 이 사이에 이미 3명이나 갈려요. 이 3명 국세청장이. 직원들은 저 위에서 무슨 말이 됐는지 내가 감사에만 안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윗부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가치를 추구합시다. 뭐를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안 돌아간다. 그렇게 하면 나 감사 걸리는데 이러는 거 아닙니까. 감사 걸리면 그러면 청장님이 해결해줘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1년 만에 가버리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5년 동안 있으면서 국세청장님 다섯 번. 서울청장님을 여덟 분이나 모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고해직되면 맏파람에 뭐 하듯이 팍 슉슉슉슉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샥샥샥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기가 죽고 경기가 죽으니까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서민들은 힘들고 이런 일련의 악순환을 누가 만들어요. 누가. 국민이 만듭니까. 서민이 만듭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위정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정자가 무슨 뭐 남 탓 할 것도 없어요. 본인들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가장이 돈 못 벌으면 어떻게 돼요. 가장이 능력이 탓이지. 자꾸 어디 외부 탓 해가지고 무슨 소용하고 있습니까. 벌 사람은 다 버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위기니까 코로나가 뭐가 아닐까 그거는 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대응 능력이 있으니까 대통령을 시켜주고 여당을 시켜주고 장관을 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국민이 힘든 것이다. 고통을 받는 것이다. 가난은 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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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라도 구제를 못 한다는 애빈 말이 있죠. 물론 가난은 국가도 어떻게 책임을 못 져주는데 그러지만 그래도 나라는 책임감이 있어야죠. 책임감. 최소한. 경제를 살려야 될 책임이 있죠. 항상 국민들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게끔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책임의식에 괴로워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도 못해 놓고요. 그 책임을 애매한 경제적인 약자만 한테만 다 돌려가지고 저 세금 안 넣으니까 형사처벌 해버려라. 저 사람들 세금 안 넣은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지 마라. 압류해버려라. 공매 빨리빨리 해라. 징수 빨리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쪼면은 서민들 재산만 뺏어가 버리는 걸로 밖에 못 하지 않느냐. 왜 자기가 잘못한 거는 말을 안 하고 왜 서민들 것만 딱 뺏어가고 더 쥐어짤려고 하냐 이거죠. 세금 더 올려버려라. 이런 식으로 해. 나라라는 존재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감정도 없는 추상적인 존재. 맞아요. 그렇지만 나라나 나나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해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유해해 주려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나라라는 실체는 없지만 그 현실 속에서 집권하고 있는 정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실체는 존재하잖아요. 사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뽑지 무슨 우리가 추상적인 나라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색깔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나라가 노숙자들을 양산시키는 꼴을 하고 있다.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반성을 해봐야 된다. 국세 징수법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산권 박탈을 해서 징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산권을 박탈하라는 게 아니에요. 재산권을 상실시켜 버려라는 게 아니에요. 공백해가지고 아예 없애버리고 세금만 걷으면 된다.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단지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일단은 좀 보류해놓자. 이 사람 압류해놓고 나중에 이 사람이 사업을 되게끔 이렇게 해주자. 징수위해해주고 체납처분도 유예해주고 좀 그렇게 해주자. 그 법이 공세 징수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된 경우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도에는 징수위해를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체납처분도 이런 요건 하여서 해라. 사업상 위기가 온다든지 무슨 경제상 위기가 온다든지 천재지변보 이렇게 위기가 오면 그렇게 해줘라. 사정을 안 봐준다면 그런 규정을 놔둘 필요가 없죠. 당연히 국세징수수법이 피눈물도 없는 규정이라면 그런데 이런 규정을 다 놔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피눈물이 있는 규정이고 뭔가 배려심이 있고 따뜻한 규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체납처분 유예해주세요. 징수 유예해주세요. 그러면 난 몰라요. 담보 가져오세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감사 피하는 식으로 해버린다 이거예요. 일단 보수적으로 해버린다.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지만 아주 경제적인 강작 이런 사람들은 100억 200억씩 내는 사람은 좀 해주세요. 하면 또 그런 사람들 건 의외로 9개월까지 잘 돼요. 그럴 수도 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의 말을 직원 한 분에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국세징수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니까 그분이 한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요? 나는 의외했습니다. 아니다는 말에 적당히 놀랐습니다. 그의 말을 계속 들어봤습니다. 원칙은 압류하면 공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징수 행정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런 예외가 있으면 징수 유예를 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경우까지 납사자의 유일한 재산칩을 공매해서 재산권 박탈을 해가면서까지 징수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징수 유예는 납사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긴 납사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런 제도를 알고 활용하는 납사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조직도 이제는 자꾸 규정대로 하라 하고 재량을 없애려 하고 있다 이거죠. 없애려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상되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규정대로 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괜히 재량을 부려가지고 납사자 개인 개인의 사정을 봐주려 하다가 나중에 손해배상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그런 경험을 한 번씩 겪거나 아니면 옆에서 지켜보면 절대 그렇게 해주려고 사정을 봐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납사자를 접촉하지 말고 자료만 가지고 조세행정을 하라고 하니까 공부상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버리는 거 공매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이게 전 재산입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 그거 듣지도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세무서장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순진하게 또 물어보죠. 그렇지만 그게 일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감사가 무섭습니다. 왜 공부상에 재산이 있는데 압류를 안 했느냐 그리고 공매대행 의뢰를 왜 안 했느냐 지적을 받으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 지적 공무원이요 세무 공무원이 감사 지적 한 번씩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요. 서로 똑같이 경쟁을 하는데 내가 7급에서 6급 올라가야 되는데 징계받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경고라도 인사경고라도 한 번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한 사람은 청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세무서로 가요. 그러면 두 사람의 그 뒤에 10년의 후가 보면요 한 사람은 6급에서 계속 머물렸고 한 사람은 5급도 있고 4급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감사가 안 무섭다고 할 수가 없죠. 감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실제 당해보면 귀찮고 무섭습니다. 감사에 걸리는데요 라는 말을 자꾸 직원들이 그래서 하더라 이거죠. 직원 입장이라면 사사건건 토를 달고 발목 잔 음식에 감사를 하면 밀리는 게 당연히 직원이죠. 왜 갑이 나는 이렇게 봤다. 그러니까 우리 법무가 사람들의 판례가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을 하면 법무가 사람들이나 판례를 알아요. 일선 세무 공무원들이 이렇게 판례 왜 그거 안 받냐. 대부분 판례 그렇게 보내줬는데도 시달을 하고 전국 세무 관서에 다 보내주는데도 왜 그거 안 보고 또 가서 했냐. 제가 그 성무 교육 때 어디 세무서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두 명이 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거 못 봤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장난치듯이 아 예 대부분 판례 볼 시간 없어요. 또 한 사람은 판례가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세무고 그런 세무 공무원들이 자기 식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살아남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안 해가지고 받는 것이 과세한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추가해라. 납세자 권익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해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거 아니냐.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참 순진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한 번 할수록 직원하고 부딪히는 거죠.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그러니까 감사가 제대로 지적하든 말든 우선은 주의나 경고를 당하면 나중에 그 감사 지적이 불복 청구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설령 판명도 들어도 원상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미 공매가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기껏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감사가 와가지고 감사실에서 와가지고 왜 이렇게 잘못했냐고 아니 판례대로 했다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는 애교 중심인데 애교에 따라서 해야지. 아니 이 애교가 판례하고 어긋납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판례가 한 다섯 개 정도가 대부분 판례가 다섯 개 정도 나와야 애교가 바꿔지는 것이지. 판례 그 대부분 판례 한 두 개 가지고 바꿔지는 게 어디 있어. 일단 우리는 외기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또 과세하면 또 나중에 이제 또 깨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다섯 건이 대부분 판례 그것도 대부분 판례가 다섯 개 이상 나와야 된다. 그것도 제가 거니거니 해가지고 그나마 숫자 낮춘 거예요. 이렇게 지적을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너 잘못해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만 당하고 지적을 하니까 잘못 알고 선무당에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적하고 그런 사람은 전혀 잘못 없고 그러니까 참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피드백 그러니까 부실과세 이 부분에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 해가지고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뭐 전쟁 나가는 세무 공무원들 이게 뭐 총과 칼거를 다 뺏어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렇게 반발이 있었지만 한 2년 동안 그렇게 밀어붙이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점점 약화가 됐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강화된 건 아니지만 가세 품질 제도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살아남고 있는데 이 감사에는요 피드백 시스템이 없어요. 감사원 감사든지 뭐 번청 감사든지 뭐든지 감사에는요 감사 지적하면요 절대 감사가 잘못됐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됐다.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감사 시스템의 문제다. 감사도 잘못 지적해가지고 만일 법원에서 그게 잘못된 것이 됐다. 그러면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책임을. 함부로 그러니까 감사 지적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 시스템이 감사이나 작동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세상이 바꿔지려면요. 이런 부분들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 바뀌어지고 뭐하고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행정 국세 행정이라든지 각 분야의 행정에서 그 아킬레스 건이 있어요. 그 아킬레스 건을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건을 건드려야 하면 바꿔져요. 그런데 그 건을 누가 건드리냐.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 말을 함부로 조직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큰일 날라고. 목숨이 몇 개, 너가 지금 죽으려고 너 환장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당장. 그것도 아무나 건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을 해도 그 당시에는요. 막 성질 내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 딱 5년, 10년 지나고 보면 전부 다 제도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다 많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이름으로 제도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그런 식으로 불복 제도가 개선이 되고 그런데 이 징수 제도에서는 그렇게 안 되더라. 그리고 감사 부분에서는 그렇게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좀 높은 분들, 고위직, 정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또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제도 개선을. 그 윗선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이 얼마나 경직되게 운영될 수 있느니 또 하나의 예를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네 번째로 해서 하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이게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체납처분이 강화되고 경제적인 약자가 계속 서민들만 계속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 옛날 일이 또 지금도 똑같다 이거예요. 20년 전 일도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 20년도 그러니까 지금 이때 말하지 않으면 또 언제 말할 것 같느냐라는 의미에서 예전에 제가 반복을 좀 했던 그런 간단간단하게 좀 이렇게 뉘앙스를 말을 했던 것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괄되게 한 번 시리즈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널리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까지 하고요. 다음에 네 번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